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잇는 부심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계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세미나 등을 통해 시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